가사, 쇼르카들 여기 카레나의 가사, 로댕 사이지라고 왔고요 비네스에 음식빨이 나오고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시어 노래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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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도착했고요 지금이 Drum eu 어이 스케이ilee 구독 umm 네 알수 rak 거세 노란 도착 지금 지금 cheBa beds 닭 구 사 вдруг 어 수 뭍 샤 百 그가 가장 큰 것이고, 그가 가장 큰 것이고, 그가 가장 큰 것이고, 그가 가장 큰 것이고, 그들은 십자가 조건이지만, 아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페이크를 도착한 거는 24초 걸려요 다 나왔고요 이 파린스 후브 그란데 사이즈고 이게 치코 사이즈예요 그리고 공짜로 넣은 거고 오르차탑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넣어서 만들고 쌀쌀은 올디아라 양파랑 이렇게 해서 보내요 간추레이소가 간추레이소 고맙죠 고맙습니다 추리조랑 그리고 치즈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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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초리조라고 약간 멕시코 소시시 같은 거거든요 달걀에 맛있기도 하고 치즈랑 이렇게 돼있는 거는 처음이라서 치즈랑 이렇게 돼있는 거는 처음이라서 치즈가 약간 초시인데 지금 딴 편이거든요 근데 치즈 좀 맛이 한 번 더 넣으려고요 한번 이렇게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는 오르차탑하고 약간 멕시코 쌀 근데 치즈 좀 맛이 한 번 더 넣으려고요 이거 오늘 먹겠습니다 이거는 오르차탑하고 약간 멕시코 쌀 식현맛 비슷한 거 좋아 베이컨이랑 소고기랑 그리고 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양파랑 쌀떡쌀떡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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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부터 양파 맛있어. 한 번 할게 소스랑 콩이 넣고 튀긴 콩떼하면서 가득하고 콩은 저는 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옥수수 알갱이 쓰는데 맛이라 그래서 맛있게 먹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첫 번째는 크기가 좋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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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푸딩인데 바닐라 맛도 많이 나고 근데 바닐라에는 약간 청양도 많이 나는데? 음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 비전즈를 저희 하는데 저의 최애즈로 식사 다 하고 나왔고 음식이 빨리 나오는 건 진짜 신기했는데 근데 맛은 메인 그거는 괜찮았고 약간 줄고기 전골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 근데 그 초리조 랑 치즈 같이 넣은 거는 조금 너무 짜기도 했고 그냥 그랬어요. 또르띠아에 싸먹으면 그나마 괜찮았고 오래찾다가 있었어요. 일단은 경험으로 한 번만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도 엄청 크게 있어서 차 있는 사람은 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포 셰프 여기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여기 베트남 국수집인데 약간 진짜 찐으로 하는 그런 느낌? 딱 거리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딱 거리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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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